공시지가가 1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는 구매 시 여러 세제 혜택이 있어 한때는 원정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실제 재건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립된 지 40년이 넘은 강릉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며 아파트 값이 급등해 한때 1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1억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더니 가장 최근 매매가가 9,500만 원까지 내려가며 2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 사이 인건비와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차익을 노리던 외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취득세 계산 시 1.1%의 기본 세율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셋가율은 한때 80%에 달해 1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라면 전셋 8천만 원에 끼고 2천만 원이면 갭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강릉의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투자 비율은 2020년은 26%, 2022년에도 21%에 달했지만 갭 투자 여건이 어려워진 2023년은 15%로 뚝 떨어졌습니다. 1,62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은 68제곱미터형과 77제곱미터형 두 타입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즈음 한 투자자가 300세대 가량을 사들이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77제곱미터형이 집중 매도됐고 이후 공시지가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시지가가 1억 원을 넘으면 취득세가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해 집중 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요가 거의 없고 침체인데 또 얘기했듯이 세금 문제라든가 시세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재건축 기대감이나 갭 투자 차익금을 기대하며 소형 아파트를 사들였던 투기 세력 비중이 줄면서 그 사이 강릉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2020년 1월 92.4에서 2022년 8월에는 112.2까지 오르더니 지난해 말 110.4까지 빠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